일단 이겨서 기쁩니다. 상대가 굉장히 잘하는 팀이고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팀을 상대로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요. 선수들이 이번 계기로 더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아무래도 하나한테 계속 지다 보니까 이겨서 기분 좋지만 나쁘지 않은 경기력으로 이겨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낙 뭘 해도 잘하긴 해요. 왕호가 어세쥬 마호 아니어도 다 잘하는데 두 개 또 워낙 승률도 좋고 잘하는 픽이고 조합적으로도 할 수 있는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포옥들을 생각하면서 좀 준비를 했던 거고 뭐 그거 말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준비해왔었는데 오늘 그 카드들이 좀 잘 게임 경기력으로 잘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솔직히 POG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를 해 본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나를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3세트는 모르겠는데 1세트가 좀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시바나를 생각하고 있었고 고려하고 최근에 연습을 또 스크림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뱀픽 과정에서 상대가 1, 2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가정을 열어놓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좀 많이 코치들과 많이 나눴고 코칭 스태프가 뭐 경기력적으로는 그런 조합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하고 격위로 선수들이 또 플레이로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시바나 나온 판이 근데 약간 다 잘 큰 저희 팀이 다 잘 커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좋은 정확한 판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꼭 이기고 싶었고 저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가 굉장히 승리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로 잘 이어진 것 같은데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나왔던 문제점들이라든가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좋게 만드는 게 포인트였는데 그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력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경기력이랑 더불어 선수들의 어떤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들면서 그 조합적으로도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여러 가지 해왔던 그런 카드들이 잘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했던 것 같아요. 이 세트도 아신 부분들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다시 더 연습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도를 낼지라든가 어떻게 어느 쪽 포커싱에서 어떻게 좀 더 그 픽을 살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1, 2, 3 세트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잘해준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못한 부분보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컨셉이나 메타에 맞는 여러 가지 조합들이나 픽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부리온이 2라운드 들어서 경기력이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나 생명이든 부리온이든 저는 똑같은 팀이라 생각하고 있고 무조건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모건 선수 충분히 많이 잘하고 배울 점이 있는 선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대로 그냥 연습 때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거 보여주는 경기력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선수단 전부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임하실 때 저희가